위엿밭 봄동밭 정리해가지고 거기다가 고구마 심을 때 파는데 거기에 염소들을 먹고 나면 또 새순이 돋아서 그것을 한리아카 실어다가 염소들한테 다 이렇게 줬더니 잘 먹네요 여기도 염소들이 본래 있던 봄동을 다 먹고 윗밭에서 나온 구르테일을 쓰다다 주니까 이 밭에 있는 풀을 다 먹고 이제 아랫박 봄동 구르테일을 지금 이렇게 먹고 있어요 내가 실어다 줬더니 그리고 우리 이제 새끼도 새끼 염소 새끼를 사러 왔는데 암놈을 사겠다 그래서 이놈 수놈이거든요 그래서 못 팔았어요 이놈은 또 종자로 써야되니까 팔면 안되죠 요거 여기 있잖아 이놈 이제 뿔이 나네요 뿔이 나 아유 뿔이 나요 이놈 아주 애완동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와서 엄마한테도 와서 아는 체하고 풀 먹어야지 엄마 옷을 또 물어 드리려고 저놈도 이제 애미 애미가 내가 또 갖다 준 거 풀 먹다가 봄동 먹다가 이놈은 이제 잠을 위해서 어머니 알림 씨 지금 한 방 찍겠다고 여섰 엄마가 주니까 이거 잘 먹네 응 아휴, 저기도 아... 오수에 젖어있는 놈은 낮잠 자는 놈이 있고 저기 있는 또 세 마리는 또 풀을 뜯고, 두 마리는 뭐 있고 아주 한가로운 풍경이에요 응 두 마리, 두 마리 네 마리, 다섯 후 여덟 마리 이거 돼지 새끼 난만이 없죠